싸움 덕분에 경비들이 자리를 비워줄 줄이야. 테나트리호스의 개인 소장품. 어둠 땅 곳곳에서 억곱에 걸쳐 모았다던데. 진품 감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? 잘 됐군요. 살아있는 대상에게 시험하고픈 유물이 있었는데. 창원이 손짓하는군요. 같이 사라지시죠. 죽음은 흥정이 안 된답니다. 파멸은 보장의 틀이지요. 발밑을 조심하시죠. 이 유물이 얽힌 전설이 사실인지 알아볼까요? 무한한 군대가 제 통솔 아래 있습니다. 이 유물을 써보고 싶어서 숨이 멎을 뻔했답니다. 뭐 당신대는 진짜로 멎겠지만. 보기만큼 치명적인 물건이어야 할텐데. 비전의 힘이 제 안에 흐르는군요. 이 유물엔 신조차 떨게 만드는 힘이 있죠. 이 힘은 현실을 무너뜨리지요. 멋지군요. 당신은 시체로나 가치가 있습니다. 계속 믿지는 장사를 할 수는 없죠. 우리 거래는 이걸로 끝입니다. 일단은. 나락 박랑자. 당신의 참견에는 끝이라고 넣군요. 제 인내심들 끝입니다. 잠시 기다리렴 귀여운 것. 잠깐이면 충분할 테니. 정지장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길. 아하하. 고통받는 게 보기 좋군요. 네 비밀을 내게 보여라. 하수인들이여 유물을 확보해라. 놀랍군요. 독하셔야겠어요. 제 부에는 한계가 없답니다. 무한한 찰나의 힘을 보시죠. 중력은 제 손안에 있답니다. 자신들 위치조차 마음대로 못하는군요. 당신네 필멸자들은 제 천재성은 흉미도 못내자. 가까이 붙어서 같이 죽으십시오. 공간째 접힌 육신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군요. 시공간에서 튕구는 모습이 정말 우습군요. 힘에 삼켜지시죠. 파멸은 피할 수 없답니다. 내 꿈이 죽어버렸구나. 잠깐 거래를 할 수 있을 텐데. 제 식견을 지엄하지 마십시오. 전 당신이 언제나 두려워한 힘입니다. 힘이라고는 없군요. 이제 당신의 비밀을 살펴볼 수 있겠군요.